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뭐야 뭐야? 여기야? 벌써? 오 뭐야? 안되는데? 오 뭐야? 뭐야? 존나 신기해, 뭐야? 오! 오, 시브레 뭐야 이거? 오! 오, 신기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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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오, 뭐야? 유하아 왕무노님 따라가겠습니다. 마지막에 있대요. 여기, 여기 하나 있잖아, 여기. 잠깐만. 여기 일단 능고 버전. 이거는 캐릭, 이걸로 잘 돼요. 어딘데? 왕무노씨 해보세요. 어디야? 뭐래? 밖에 나가야 돼, 설마? 밖에 나가야 돼요? 성공할 거야, 이거. 기다리라. . 스멜 뱅. ㄹ. 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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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딱 1회용인데? 잠깐만 실비하면.. 오오오오!! 야 저기 근데 뭐 어디 가지는데? 오오오..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근데 이 차가 좀 잘 안되겠네 인정? 약간 이거를 이런식으로.. 아 감성 힘이 너무 약했다 뭐해? 여기로 가?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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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아 메타몸이야 이거는? 날라가는게 아니고 오오오.. 아.. 아..잠깐만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 오..우와.. 오케..잠깐만.. 보기까지 할까요 와..개 신기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데 와..이거 또 숨바꼭질이 오지게 하겠구나 저기 어디갔는데? 쟤 뭐 어디 갔는데? 저기 봐봐 저기 미니맵에 한명 저기있어 어디 미니맵에 한명 어디 갔다니깐 오 저렇게 오 뭐야 우와 장난? 아 장난 장난 여기 꼬린지점이잖아 패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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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따라가보겠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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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신기해 뭐야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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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지 다시 해봐 대박 우와 뭐야 뭐야 와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와 대박 걔네 이분이 15초 15초 20초만 한걸 와아아아아아 아 대가리 이분이 오 나 잘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몬삼타 비밀의 공간에도 버그존이 있습니다 와우 와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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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incidents 아 근데 너무 약간것 같은데 오오오오 어 무슨느낌인 지 moves 신난치지점 여기서 그때 바로 팡한을 다시 아 이제 할 줄 알았다 어디 가지는 데는 없네 자 그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이 지점 여기 중앙에 보면은 여기 길이 중간에 약간 그 선이 있어요 선 선 사이에서 딱 끼우고 그대로 짓지는 않는데 앞으로 해도 이런 식으로 오케이? 이해했어? 여기 와서도 메타모 할 수 있습니다 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부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숨을 수도 있고 와 숨바꼭질이 되겠네 거부XX 오늘 유혹 월드 유혹 개질주 거부존이랑 보검 용의길 거부전 플러스 메타모 맺고 그 다음에 메모 산타 비밀의 공간 거부존 까지 해서 세 개를 여러분들께 총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도 같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거부존 여러분들 또 새로운 거 3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트병 최고 안녕 63 achu